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와 제 경험을 베이스로 제가 모델 Y를 팔았습니다 드디어 파는 과정도 좀 에피소드가 있었고 지금 S랑 X를 둘 다 갖고 있는데 하드웨어에 대한 차이 자율주행에 대한 차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좀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라든지 왜 미국이 그렇게 강한지 소프트웨어 파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몇가지 이제 테슬라 뉴스를 좀 중요한 빨리 빨리 한번 전달을 해드려야겠죠 바로 따끈따끈하게 온 테슬라는 미쳤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모델 Y 후륜구동 인산철 기가상하에서 만드는 거 똑같은 게 아니라요 S3랑 Y의 가격을 깎았습니다 퍼포먼스도 깎았고요 5만 4,490불에서 5만 2,490불로 2,000불 정도 깎은 거죠 퍼포먼스도 깎고 인기는 롱레인지도 깎았습니다 5만 490불에서 4만 8,490불 2,000불씩 다 깎은 거죠 모델 3도 그렇고 다 컷을 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지 물론 테슬라의 마진이 줄긴 하겠지만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원자재 가격도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 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 우위와 이제 플랫폼 사업 소프트웨어를 계속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는 진짜 이게 저는 가시권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율주행을 써보니까 이제는 저희 와이프도 더 할 나이 없이 너무 잘 쓰고 있고 편하게 로봇 택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 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점을 아직 시장에서 알아주지 못할 뿐이지 이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뽑아먹고 있거든요 결국 언젠간 저는 시장에서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슬래시를 하면 제가 FST 트랜스퍼도 했고 그 카맥스에다 팔았거든요 이제 쉬프트에 원래 제일 높게 부른 쉬프트에 팔라 그랬는데 쉬프트가 그거를 갑자기 사질 않겠다는 겁니다 아 참 미국이 그렇죠 한다 그랬다 안 한다 항상 한국 분들이나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이거 되는 거야? 100%야? 근데 세상일인 특히 회사일도 그렇고 100%라는 게 없죠 하다가 엎어지는 게 부지기수고 학계나 이런 데는 좀 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으로 가는데 회사 쪽이나 이런 일은 익히 이제 저도 트레이닝에서 그런지 부랴부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모델Y의 밸류를 굉장히 낮게 주더라고요 이러니까 아마 낮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격을 후려치니까 갑자기 얘네는 힘들다 그러면 확 깎아 버리고 좋다 그러면 확 올려 버리니까 그래서 낮게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제 씁쓸함이 잠깐 오더라고요 이걸 이 가격에 팔아야 된다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테슬라보다 제가 봤던 트레이닝 밸류보다도 낮게 불러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예전에 중고차를 잘 주는 잘 사주는 카맥스가 생각이 났는데 카맥스가 그걸 매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맥스에 팔았습니다 근데 카맥스가 제 차를 꽤 높은 가격에 사갔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사시는 텍스크레딧까지 받고 새 차랑 비교해서 하드웨어도 좀 더 나아졌죠 저라면은 새 차를 사겠는데 저걸 저 가격에 예전에 제가 말했던 그 쉬프트가 제안한 그 가격에 FLC도 없는데 그걸 그 가격에 사가지고는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텍스크레딧을 받는 과정이 한국처럼 돈을 찔러주는 게 아니고 텍스파일링 할 때 자기가 낼 텍스를 깎아서 얻는 부분이니깐요 또 7500불을 다 못 받으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죠 어쨌든 텍스파일링 해서 내가 낼 세금을 깎는 거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어쨌든 뭐 지금 새 차보다는 싸니까 상태 좋다고 하면서 그냥 사 가더라구요 그리고 과정이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서 마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합니다 정이 많이 들었고 그 차를 가지고 플로리다를 몇 번을 갔으며 저희 딸과 정말 여행을 잘 다녔는데 모두 만족하는 저희 와이프나 저나 정말 만족하는데 와이프가 왜 모델엑스를 샀냐고 또 투정도 듣고 그렇지만 요즘 모델 엑스는 제 딸이 너무 좋아합니다 빨간색 차를 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문 열리는 게 신기해서 문 열릴 때마다 맨날 쳐다보고 까르르 웃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하드웨어 4에 대한 좀 더 저만의 비교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채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SE 소송이라든지 아직까지는 크게 출석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서 크게 영향이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반면에 리비아는 완전히 내려갔죠 전환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버러버 노트 대비라고 해서 이거 사실상 컨버러버 본드랑 똑같은 거라서 전환사체입니다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미리 이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빚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참 그냥 한 방에 가는군요 테슬라 다음으로 유심히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 그래도 언급하는 리비안인데 리비안이 이 정도라는 거는 얼마나 전기차가 이익이 나기가 힘든지 물론 테슬라도 쉽진 않지만 근데 우린 친환경으로 전기차 웨이브는 있는 거고 다른 내연기관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홈페이지에다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요 와 포텐셜 세이빙을 더하면 뭐 프로벌 세이빙 뭐가 됐든 롱레인지는 이제 4만 달러 아래서 제가 이래서 아니 내 차를 저 가격에 사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 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던 겁니다 이제 4만 달러가 안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물론 후륜구동 가격은 깎지 않았더라구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후륜구동과 올휠 드라이브 가격차가 좀 줄었죠 참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진짜 경쟁사들은 가망이 저는 진짜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경쟁사 얘기 잠깐 해볼까요 현대기아차 별 방법이 없죠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조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고속 충전은 테슬라 말고는 존재를 지금도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 이거 관련돼서 찾아보면 타회사는 지난번에 진팔리도 아니 오죽하면 내연기관 CEO도 인정할 정도니 얼마나 힘듭니까 테슬라 충전소를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그냥 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냥 킹왕 짱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요즘 강조하는 자율주행은 거의 눈 돌아간 지경이고요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다만 지금 현대기아차는 꽂으면 제 속도가 안 나옵니다 볼티지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속도가 안 나오는데 그걸 차츰 해결한다고 하는데 늦어도 내년 4분기에는 아마 그거에 맞춰서 배터리를 세팅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현재 있는 차들은 제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만 드리는 거지 아직은 고속 충전이 제대로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기가 전기를 다루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는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스펙이 나돌아다니고 사실상 공식적인 어나운스먼트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 장면 벌써 스페이스 엑스에서 엔진이라든지 이걸 끌고 가는 토잉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참 이 사진 자체가 좀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미래 지향적인 이런 모습이 보여서 이거는 그냥 짤막하게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하기 전에 자율주행 관련 소식은 크루즈가 사람을 쳤습니다 GM 크루즈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얘들도 큰일 난 줄 알았는데 기사 타이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GM 크루즈의 자율주행 택시가 사람을 치기 전에 이미 휴먼 드리븐 사람이 움직이는 다른 차의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게 그다음 GM 크루즈를 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렵죠 진짜 이거 타이틀만 봐도 머리가 참 있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피해가고 대응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갑자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모는 차에 치여서 튕겨져 오는 거를 로봇 택시가 치여서 이제 난리가 나는 야 이걸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거 무슨 쓰리쿠션입니까 아니 기사 읽어보면 와 이거 어렵습니다 참 운전이 얼마나 대응의 영역인가 이래서 로봇 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운전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지만 얘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뭐 확장을 하려는 의지는 있으니깐요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는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하드웨어4 모델X 저희 와이프가 모델X를 더 좋아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 성능이 제가 더 좋다고 얘기했죠 아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오토팍이 안 되는 건 하드웨어4로 지금 초음파 센서를 없앴기 때문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에 보면은 그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초음파 센서를 없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추후 OTA에서 되는데 어쨌든 제가 11.4.4를 좋아하지 않았죠 근데 그 버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거고 반면에 현재 모델X는 최신 버전입니다 11.4.7.2 인데 성능 개선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죠 제가 자 카메라는 150만 화소고 하드웨어4는 500만 화소인데 그리고 돌리는 컴퓨터도 더 좋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전략이 범퍼는 범퍼대로 납두고 거기다 이제 어떤 센서를 두려고 하진 않습니다 센서 값은 얼마 안하는데 거기다 와이어링을 하고 인건비나 공정상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 생산에서 가격을 낮추려면 뭐가 없어야 되고 범퍼는 범퍼대로 있어야 되는 게 유력합니다 그래서 자꾸 초음파 센서를 뺀다든지 카메라로만 다 하려고 그 대신 여기는 500만 화소에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 스마트폰 비교할 때 우리가 카메라와 cpu ap의 성능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성능은 소프트웨어가 더 높은 모델 s 가 더 잘 나옵니다 오토팍을 제외하더라도 훨씬 더 대응 능력이나 이런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튜닝 하냐가 그래서 tsmc 3nm 를 쓰지 않아도 7nm 공정을 쓰더라도 자기의 목표가 크리스탈 클리어 하고 커스텀 칩을 만들면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왜 하드웨어 경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경쟁인지 이건 비단 인공지능을 넘어서 스마트폰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주도권은 현재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미국이 그래서 강하구나 그걸 다 방향타를 쥐고 있는 기업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미국을 칭송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드웨어 쪽에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해계머니를 쥐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현실을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저의 개인적 이익과 영달을 생각하면 하드웨어가 좀 더 TSMC나 이런 회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인공지능이든 차세대 이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하드웨어가 더 주도권을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저 역시도 관절하고 그러면 제조업 강국인 한국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국뽕에 빠지지 말고 현실은 똑바로 봐야죠 제 개인적 이득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써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덜 떨어진 카메라와 컴퓨터에도 버전이 최신 버전이 들어가면 얘가 더 낫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며칠 이렇게 하드웨어 4를 정말 써보니까요 다릅니다 제가 쓰던 11.4.4가 아니더라고요 모델S에서 쓰던 11.4.4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낫더라고요 결국 트레이닝 도조나 엔비디아의 새로운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하드웨어 4를 지원하면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 버전을 넣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4.4인데 그냥 쓸만한 댓글에도 얘가 좀 러프하게 막 움직인다 저 동의합니다 이게 좀 정제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하드웨어 3 때 쓰던 11.4.4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낫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같은 프로그램인지가 의심스럽더라고요 버전만 같은 거지 솔직히 코드가 같은지가 그보다는 낫더라고요 결국 카메라로 500만 화소로 올리고 이제는 사인이라든지 레졸루션 더 많은 데이터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듯이 센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포톤 카운팅 하나하나가 결국 다 센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센서 그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다니 이게 하드웨어 4를 염두하고 트레이닝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전문가가 거기까진 아닌 데다가 이건 테슬라가 얼마나 트레이닝을 하냐 여기에 리소스를 얼마나 투여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제 개인적 의견이고 제가 둘 다 지금 써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과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탈만 하더라 결국 시간이 길어지면 하드웨어 4가 결국 하드웨어 3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그때 아마 얘기했던 게 하드웨어 3는 일론 머스크가 사람보다 3, 4배 잘하고 하드웨어 4는 6배? 8배?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하여튼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드웨어 4가 더 낮지만 어쨌든 둘 다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잘한다는 건데 트레이닝에 대한 리소스 시간 그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3를 현재 쓰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최고의 빌드로 최선의 아주 최고의 성능을 맛보고 계신 거고 하드웨어 4는 저희가 테슬라에 투자하듯이 미래의 포텐셜을 사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드웨어 4가 하드웨어 3를 능가할 겁니다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드웨어 4를 갖고 있고 와이프가 모델 X는 이걸 몰면서 이제 저희의 취향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부부의 취향과 한국의 대중적 취향의 승차감이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델 X가 좀 꿀렁꿀렁 그리고 뒤뚱뒤뚱 차가 더 크다 보니까 정말 물침대 같은 아 이게 좀 아시안 특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승차감 근데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승차감은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 모델 Y를 좋아했고 반응성 좋죠 근데 그냥 한국에서 승차감이 안 좋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근데 참고로 요즘 모델 Y는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와이프는 모델 S가 더 승차감이 쫀쫀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반응 스포리하고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고 당연히 FSD도 더 뛰어나니까 새 차가 아닌 그걸로 가서 제가 이제 모델 X를 보면서 아 이게 좀 더 많은 한국분들이 이게 승차감이 좋고 제가 뭘 모르는 거라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이럴 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갖고 있으면서 느껴보니까 아 이런 승차감이 확인해 그냥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진정한 로드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게 직진해서 이제 좀 편안히 가는 로드트립에 특화된 그리고 저희 딸이 너무 깨르르 웃고 너무 좋아하는 빨간색 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율주행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테슬라 모델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나아지고 있고 이 이득을 쓰면 쓸수록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역시 매년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완성형을 기다리기보다는 같이 발전하면서 그 편안함을 같이 나눠 쓰면 하는 바람이 저가 전달하고 싶은 메세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